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. 이거 저희 신랑이 사다준 사계국화인데요. 아 이거 무슨 일이야.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냉해를 입었나? 어 갑자기 얘가 어머머머머 아 여기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상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음 뭐지? 크기만 크고 원래 이거 빨간 포트에 있었던 건가 봐요. 어 근데 여기 잎이 지금 냉해를 입었는지 지금 아니 왜 사다줘도 이렇게 안 싱싱한 걸 사다준 거야 아 못살아 어떻게 된 거지? 어 근데 뿌리가 싱싱한 거 보니까 주섬주섬 다시 주섬주섬 심으면 어 살아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돼가지고 하루 사이에 어 왜 이렇게 된 거지? 돈을 심어줘야겠습니다. 어 못살아 어 신랑이 아들이랑 스파이더맨 보고 오면서 제가 화분 몇 개 사달라고 부탁했었고요. 전 영화 안 보는 대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다줬는데 어 요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뭐 때문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네요. 어제는 그래도 꽃도 있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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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아 아 왜 이렇게 됐을까? 근데 요기 이런 촉을 보니까 어 살아나긴 살아날 건가 봐요. 잘 정리를 해서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아니 신랑이 사져도 뭔가가 이렇게 어 이런 뭐랄까 상태가 멀쩡했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된 건가? 아휴 참 속상하네요.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도대체 오자마자 물을 주고 베란다에 났는데 그 냉행이 좀 입었을까요? 이게 사계국화인데 사계국화가 그 뭐야 그게 된다고 들었거든요. 월동이 아닌가?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일까요? 아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여기가 과습인가요? 아휴 갑자기 하하하하하하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원래 이렇게 지상부가 죽고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는 식물인가요? 알 수가 없네요. 아 지금 상한 잎은 또 벌레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끊어서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아이고 신랑이 또 사줘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야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뭔가가 물이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? 하하하하하하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거니? 그것이 알고 싶다 얘 또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잘 키워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냉해인가? 너무 추웠을까요? 무슨 이유일까요? 흙이 문제인가? 흙은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유가 뭘까요? 뭐 때문에 이러니? 아 얘 너무 못나가지고 영상엔 못 올릴 것 같아요. 새로 사가지고 우와 이쁘다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기운이 축 처집니다. 하하하하 오자마자 제가 꽃도 있고 물을 푹 주고 베란다에서 지금 이틀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분갈이를 하시는 영상을 찍어야 됐다고 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가운데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. 뭐지? 근데 아직 뭐 포기하게 잃은 게 이렇게 새순, 새촉이 잘 있어요. 이렇게 떡져가지고 병 생길 수 있으니까 시두르고 마른 냉해? 냉동 피해인가? 이런 아이들만 잘 골라서 없애주고 심어주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망이 없는 애들은 그냥 괜히 어차피 이런 애들은 축축 처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어유 아까워 왜 이렇게 됐을까요? 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잘 살려볼게요.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. 참 속상하네. 근데 좋은 화분에 심어주면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약간 냄새가 나요. 약간 상한 냄새 풀 외에 시금치 오래돼서 문드러진 그런 냄새 있잖아요. 이런 애가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요. 베란다 어제 창문을 살짝 열어놨었는데 이상하다. 사계국화가 월동이 안 되는 애인가요? 아 물을 어제 딱 주고 냉해를 딱 입어버린 것 같아요.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. 원래 이런 비릿한 냄새가 나는가요? 근데 뿌리는 아직 괜찮으니까 아이고 이거 신랑이 사다 준 건데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. 아이 돈 아까워. 안데레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되레만 살리겠습니다. 베란다에 놓지 말걸. 월동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국화 종류가 원래 잘 이렇게 싱싱하지 않나요? 국화야. 이게 사계국화거든요. 국화야 정신 차려.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속상해.